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룡의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. 제목은 드림스 컴 트루 라는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게요. 조세프가 포티퍼를 잘 지냈어요. 포티퍼를 왕이 조세프에게 죄악을 원하였어요. 조세프는 못하였어요.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원하였어요. 포티퍼를 믿었고 조세프가 죄악을 원하였어요. 뭐지? 왕의 왕비가 칠투를 써요. 요셉은.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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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하면 생일을 계속 밝혀요 네 그 왕이 어떤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 꿈을 이룰다고 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요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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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높은 음식을 저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. 손님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집트에서 조셉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었어요. 그래서 곧바를 snake, 샤넬,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나 유지해 눈이 오면 안 보이고, 절대 제가 더 강한 사람을 먼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내는 사람을 확인합니다.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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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몬드 아 요셉이 형들이 복식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하고 바뀐걸 보고 요셉을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들이 3번이죠 3번이죠 요셉이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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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